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물 소화 과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물 소화를 오늘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에서 딱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가까지 봐야겠지만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확인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를 왜 지지선으로 뽑았냐면은 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번 박스권에서 우리가 놀기 위해서는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아 올려서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11선을 터치하고 11선까지는 말아 올리는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죠? 최근에 두산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두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이랑 인수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수를 해도 부정하고요 인수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두산이랑 SFA 반도체가 처음으로 기사 나왔을 때 두산은 실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실사 이미 다 마쳤고 검토 중입니다 라고 했는데 SFA 반도체는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사가 또 나왔는데 두산도 아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했고 SFA 반도체도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데 내가 어쨌든 진짜 인수를 해도 부정을 합니다 아니에요 안해요 안해요 그리고 진짜 인수를 안 해도 안 한다고 하겠죠 당연히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M&A가 좀 헷갈리게 진행이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주가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세력의 매집을 통해서 목표가를 설정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잘 잡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주식으로 이거를 크게 한 방 먹어서 나 주식시장 이게 지금 6,700원 짜리인데 이게 뭐 한 3만원 5만원 갈 거고 내가 1억 박았으니까 이게 지금 한 8배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8억 될 거야 그러면 난 이제 시세 차이기 7억 정도 남으니까 난 이걸로 이제 주식시장 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구간을 이탈하면 위험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SFM 반도체를 월봉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월봉상 어떤 채널 이런 하단의 채널 하단의 채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대칭으로 계속 타고 간다라고 하면 신고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구간에서 중요한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 얼마? 6,800원 6,800원에서 6,600원 사이가 중요한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좀 쳐드렸고 지금 그 구간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지간에 이런 단기적인 박스가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어야겠죠? 이런 채널이 하나가 있고 하락 채널이 또 하나 있고 다시 한 번 이런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단 채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추세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좀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라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심리적 저항이 작용해서 차익실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매물대를 이렇게 볼 때 보시면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22년도 이때가 22년도, 이때가 21년도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에 있었던 이 앞전에 매물대, 이 앞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21년도에 물려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식 안하고 이거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먹으면서 나는 주식 절대 손에 안 보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비율상 극히 낮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꼭지에서 샀다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 내려와가지고 박스권을 이탈하기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이런 급락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멘탈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멘탈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이 여기 있던 매물대의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받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어디서 손절해요? 이렇게 봤다 보면은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하나의 거대한 매물대가 아니라 희석이 되면서 점점 매물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치기 때문에 매물대가 흩어지면서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이후에 이 위로의 매물대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부근의 매물대인데 앞전에 쌍봉이 매물대도 있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냐면 여러분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 2011년, 2012년 그러면 여러분 2011년, 2012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10년에 사서 14년 동안 거의 15년 가까이를 이 종목을 무슨 올드보이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아니라 심리적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심리적 저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좀 더 가까운 기간을 놓고 보면은 이런 구간, 어떤 구간이요? 여기 구간, 차트에 명시가 돼 있죠? 지금 얼마요? 7,800원에서는 팔라고 여러 번 저항에 부딪힌 자리가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매도가를 얼마에 드렸다? 7,600원의 절반을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수그리고 갈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확률상 우리가 이런 다중저항을 받은 자리는 일단 매도, 얼마 매도, 2분의 1은 매도 하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다시 잡으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제가 언제 매도가를 좀 드렸어요? 1월 24일날 이날 이날이죠? 슈팅 나온 날 7,600원에서 우리가 비중을 절반을 정리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7,600원을 제가 드린 이유가 7,800원이라면서요 아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800원이 여기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못 미치게 가고 내려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딱 요런 구간이죠 보시면 이렇게 못 미치고 내려오는 케이스 못 미치고 내려오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7,800원에 그 200원 더 먹으려고 7,800원에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뚫어주고 내려오는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 못 미치게 가고 내려오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못 미치게 가서 7,600원에 매도하면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떤 흐름이죠 이게? 보시면 어떤 흐름이에요? 기준봉 매매죠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기준봉 매매로 정확하게 진행이 된 캔들입니다 기준봉 매매 기준봉 매매가 뭐냐면 장대양봉 하나가 쓰게 되면은 그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매매법인데 기준봉 매매의 정석대로 간 종목입니다 이게 몇 퍼센트짜리요? 25%짜리 이때 무슨 이슈가 나왔죠? 네덜란드랑 한국이 반도체에 관련해서 협력한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이슈가 나왔죠? SF의 반도체가 실적이 개선된다 그리고 메인 DC가 언제 나왔어요? 이때 두산 인수 관련해서 DC가 메인 DC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기준봉을 그러면 중간값이 얼마에 5945원을 기준으로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뒤에 있는 타점 문자를 아까 보여드린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 매수가 얼마? 1월 19일 금요일 단기 스윙주로 SF의 반도체 6200원 이하로는 매수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6200원이면 어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죠? 이 이하로는 매수 추천 이유가 뭐 때문이죠? 기준봉의 절반값을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의 지금 차트로 가보시면은 언제 보내드렸다고? 1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으로 가보시면 1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 요날이 19일이죠? 요날 19일날 오후 1시 45분이면 이게 1시? 이때가 1시 45분인데 이 6200원 이하의 주가가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이하로는 매수하면서 손절은 짧게 잡으면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매수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기간이 워낙 장 마감까지 한 2시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차트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슈팅이 좀 시원하게 나왔다 요구간에서 우리가 7600원에서 우리가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구간에서 사서 요구간까지 대략적으로 17%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요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던 번호 010-4674-9671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SFA 반도체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잡아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SFA 반도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랑도 연관이 돼서 차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해외 증시 차트에서 좀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때요? 지금 최근에 2년 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갔죠?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갔고 이런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아직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 관련해서 우리가 두산이 인수하는 호재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SM 같은 경우도 인수서를 부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카카오가 공개 매수 소문이 돈 지 21년도에 소문이 돌았으니까 23년도에 그게 결국엔 완성이 됐으니까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됐어요? 공개 매수한다 카카오가 15만 원에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소문이 돌 때 당시 주가가 3만 원대였는데 1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SFA 반도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타점만 잘 잡으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실시간 대응방도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보시면 1월 30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대응방인데 여기서 지금 포스뱅크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1월 30일 포스뱅크가 언제 나갔어요? 동시효과 시간에 좀 나갔는데 오전 8시 40분에 지금 포스뱅크 좀 추천을 드린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8시 40분 그리고 어떤 거를 또 8시 40분에 보내드렸어요? 바이넥스 포스뱅크랑 바이넥스 한번 볼까요? 자 포스뱅크 분봉 흐름이 어떻게 됐죠?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12%까지 내려왔는데 상한가까지 갔었죠 아까 시초가가 여기니까 시가가 11% 뜨고 시작했지만 시가에서 우리가 11%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상한가입니다 여러분 점점점이 찍혀있죠? 상한가까지 갔다라고 하면 상한가 대략적으로 29.8%니까 11%에서 29.8%까지 18% 정도 상승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5% 구간에서 분할 매도 얼마요? 2분의 1 분할 매도 제가 안내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절반은 그리고 포스뱅크가 아니라 또 뭐였죠? 바이넥스 바이넥스 한번 보시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좀 쳐놨는데 처음에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 흐름을 만들어주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보면은 대략적으로 8% 정도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바이넥스 제가 정확하게 오늘 언제예요? 동시효과 시간에 1월 30일 동시효과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8시 42분에 보내드린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 이게 보시면 지금 스윙 타점 추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비소프트도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1월 26일 날 안내가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상단에 1월 26일 1월 26일 날 저희가 한비소프트를 좀 안내가 나갔는데 지속적인 딥페이크 이슈 그리고 정치 테마 한동은 부가 가능성 이렇게 해서 제가 3,100원 이하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비소프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비소프트 일봉상 어떤 캔들이에요? 어떤 캔들이에요? 요 캔들이죠? 요 캔들 요 캔들이 1월 26일이죠 1월 26일 금요일 금요일 날 제가 좀 안내를 드렸고 금요일 날 안내 드린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까지 슈팅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100원 이하로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100원 이하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권이었다라는 얘기고 분봉우름으로 한번 보시면 3,100원 이하로 매수 3,100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100원이죠? 보시다시피 3,100원 이하로 언제 1월 26일 날 매수하셨던 분들 이 이하로 매수하셨던 분들 제가 몇 시에 드렸어요? 네 보시다시피 9시 27분에 좀 드렸습니다 9시 27분이면 언제죠? 요 때죠? 요 때 요 때 요 구간에서 제가 딱 드렸기 때문에 3,100원 이하로는 다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체결이 안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오후장에도 체결이 됐으니까 3,100원에 따라가만 걸어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체결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갭이 크게 뜨면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월 26일 날 제가 좀 안내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비소프트 3,10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안내 드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요 단타방 시초가 단타방 그리고 이제 스윙도 같이 추천이 나가는 요 방으로 대응 방으로 저희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 9671번으로 단타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요 방에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SFA 반도체 타점만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SFA 반도체 타점 안내만 좀 문자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둘 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1이라고 해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요 대응 방도 한번 안내 드리고 그리고 요 SFA 반도체 타점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좀 길어지게 돼서 제가 앞으로도 SFA 반도체 관련한 이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릴 거고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